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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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벌컥됐어. 분위기는 한번 보자. 티가 없어. 나 지금 타투 붙였는데 지워질 뻔했잖아. 타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스티커. 판박이. 판박이. 아 글씨 떨어진 것 같은데? 왜? 왜? 빠 먹을래? 어? 아니요.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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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먹어. 빵은 빵이고 밥은 다르잖아. 어디서 먹어? 이따 저희 엿수 넘어서 와서. 외부 음식? 근제 아니야? 여기? 어. 나가서 먹거든요. 바지사장인데? 바지사장이라네. 여기 바지찜 아니야? 바지사장이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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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할 거 없어서. 우리 카페에 쇼. 여기 부었네 바닐라떼 맛있다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바닐라떼만 먹어야지 나... 나방 종진옥밥 카페는요? 내 카페인데요? 내 카페 내 카페 내 카페 내 카페 내 카페